안녕하세요 김 실장님 고풍적으로 여기 여기 개미님이라서 1년 동안 열심히 연습 연습 많이 했습니다 오카리나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카리나 연주에는 김에서 정비미님하고 우리 개미님하고 재미있어서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. 저는 오늘 무도의 대기를 처음 와봤는데요. 이렇게 즐겁게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저까지 즐거운 것 같습니다. 여기 개미님이시라고요? 개미님이라고 저는 처음 알았는데 김근숙 언니가 저한테 목표를 보이대요. 오늘 제가 한 곡 해드리고, 그리고 우리 감독님과 같이 제가 또 한 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편기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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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